네 이번에는 미드 AP 요리액을 해보겠습니다. 아이템은 리안데리, 박마이퐁, 라일라이 이렇게 할 거고요. 이게 다른 분들은 보통 AP 요리액을 하실 때 그 세레다를 보통 가시는데 저는 그냥 AP로 가고 싶어서 라일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아 AP 계수가 있네. 이게 AP 계수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AP 계수가 있으니까 미드 AP로 위력이 어떤지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미드 리신이네? 그냥 일단 처음에 Q 찍고 리렉부터 디그를 해보겠습니다. 당연히 스윗 스킬 마타는 E, Q, W 할 거고 상탈 때리고 펑 아프지? 리신이라고 덤빈 거 같은데 어림없어, 임마 아프지? 띄워 오르고 와드 깔아주고 이걸 못 잡네, 아깝게 상탈 나이스 이게 강호하게 써도 소용이 없어, 아프로든 뭐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서 스케일 쿨이 조금 길기 때문에 힘이 하던데 어? 방심했다 잡자 K 잡을게 E 라이드 다 빠졌구나 리신도 이제 집가면 신화팀 나오니까 갑시다 아프지? 너무 아프겠다 오 더 아프겠다 어 왔다 이래서 궁을 쓴 거야 너 다 보려고 기분 좋아 오 오케이 오 오 까비 아니 근데 이번판 너무 일찍 끝나서 템이 나오려나? 양아카은 끝나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퓨려 좋아 왜냐 어차피 내가 퓨려 할 거기 때문에 으응 아니 오 오 뭐야 뭐지? 오 뭐야 뭐하는 애들이지? 뭐하는 애들이지? 퓨려 퓨 아 까비 오 맛있어 이제 리안들리까지 나오면 아니 라이라이 라이라이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너무 늦게 갔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속의 카리브를 어떻게 할지 색깔을 해보시 덩글로 하는 게 낫긴 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미드가 확실이다 확실히 미드가 확실이다 확실히 미드가 확실이다 가자 어 아니다 가지 말고 한 번도 밀었다가 밀라 그러고 얘네 아냐 그냥 끝낼 순 없어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야 된다고 쭈 왜 공투고? 한 번 더 가 존네 아프지? 쭈 아 아 뭐야 아 오 어 끝났다 아 쭈 어우 나와있어 야 마누라 왜이렇게 간단해 아 이게 안되네 GG